3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주는 좀 분량이 많습니다. 고문원 24곳에 레시피가 적혀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역주방문, 주찬, 음식팀이방, 주방문, 수분자방, 산림경제, 요오록, 온주법, 조선부당신식요리제법, 시의전서, 교군요란, 주식방, 주식방문, 주방문, 산가요로, 고사실인서, 해동농서, 우음제방 해가지고 총 24곳의 여러 고운원의 3회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레시피를 보겠습니다. 3회주 역주방문, 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협이구요. 3회 주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해 1회에서 읽으면 쓴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덧술 1차, 덧술 2차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주찬, 저자미상이구요. 1800년대 초협이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해 1회에서 물은 병에 넣어서 붓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1차 덧술빗기, 2차 덧술빗기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구요. 맛은 독하며 매우 좋다, 물은 병에 넣어서 붓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후에 좋은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 음식팀의 방 안동창시 1670년경 3회주 20말비지 정월 첫하일에 백미서말 이렇게 해서 쓰라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번역문입니다. 첫해일 배진날에 이제 쓰고 술을 익힌다 이렇게 번역문이 나와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1차 덧술빗기, 2차 덧술빗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술동이 필요합니다. 음식팀의 방 두번째 레시피입니다. 3회주 10말비지 정월 첫하일에 쓰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1차, 덧술 2차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구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구요. 독이 필요합니다. . 염식듀위방 3차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계속해서 술을 만들어 쓰고자 하면 9월이 되기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한 해의 해일이 다 하기까지 술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팁도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4차 레시피입니다. 백미 2대 해서 섞어 넣으라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이수, 덧수 1차, 덧수 2차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구요. 원문입니다. 정말 젖돈 날 백미 2말 해서 빚어 이거든 쓰라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말 젖해일 날 백미 2말을 해서 빚어 이거든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쓸, 덧수 1자, 덧수 2자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온, 작방, 김유,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정월 첫 해일에 해서 수리 유관술로 골라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쓸 빚기, 일자 덧수 빚기, 2자 덧수 빚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월 첫 해일, 둘째 해일, 셋째 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상해일에 해서 세 달 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쓸 빚기, 1자, 2자 덧수 빚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세 달이 지나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대야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2번째, 홍만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상해일에 쌀 한말을 해서 노즐을 만들면 맛이 좋고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미쓸 빚기, 1차, 2차 덧수 빚기 술이 익어 술개미가 뜨면 거른다. 밥알, 쌀알, 밥풀이 올라오면 뜨면 거른다. 술개미, 밥알이죠. 이 술은 잘 괜한 성질이 있기에 반드시 여러 항아리에 나누어 담갔다가 밴드에 합쳐 한 항아리에 담는 것이 좋다. 이 술을 구워서 노즐을 만들면 맛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입니다. 저자미상이고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해일에 시그마 위의 술에 더 술을 하는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만들기 정월 첫해일 덧수술 1차 두번째 해일 덧수술 2차 세번째 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법 저자미상 이구요. 1700년대 원문입니다. 정월 첫돈날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구요.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해일에 이렇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수술 2차 밀가루와 노릇가루를 가늘게 가루내어 세번 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고문 고문 두번째 공원 고문 번역문 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온주법 세번째. 또 다른 방법이구요. 원문, 고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선 무쌍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536량 41페이지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태블릿이든 이렇게 pc 등 크게 보시고 화질을 좋게 1920, 1080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보이겠지만 좀 태블릿이든 pc 등 크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구요. 이 술은 익으면서 잘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술 밑을 여러 독에 빚어 다 끓은 다음에 나 한두 개 합하고 덮어 익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과 소죽고리가 필요합니다. 시의전서 저잠이상 1800년대 말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정월해일회에서 이렇게 5월에 떠들면 여름을 놔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려 필요합니다. 항아려 필요합니다. 규곤요람 주식방 초자 미상이고 1795년 이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담근다 해서 3회로 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터술, 1차, 2차 이렇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주식방문, 미상이고 1847년, 1907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원문, 고문입니다. 주식방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두대, 오혹을 해서 빗는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만들기, 터술 만들기 일자, 터술 만들기 일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방문입니다. 주방문, 미상이고 1923년이구요. 3회주 15말를 빚는 법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원문입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이렇게 해서 백번을 이렇게 하여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터술 1차, 터술 2차 이렇게 되어 있구요. 또는 누룩가루를 3회에서 4협이나 또는 잠깐 끼얹듯이 하고 차가운데 둔다. 첫번째 미술은 가라앉아 씌워지게 하고 두번째 미술, 터술 1차는 말에 내어 놓되 얼지 않게 한다. 쌀 1마리, 물 1마리, 누룩 3호, 밀가루 2호, 세업이 있는다. 날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시로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위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20마를 씁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으면 마찬가지이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터술 1차, 터술 2차 그리고 버들가지가 처음 날릴 때 열어서 씁니다. 이렇게 팁도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후 1771년이구요. 원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터술 1차, 터술 2차에서 3개월이 지나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윗술, 터술 6차, 2차 터술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노토가 필요합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유흥, 우흥, 제방, 미성, 1880년대 후기 원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해서 잡쌀 서대만 해서 욕란이라 되어 있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덜수 2차 덜수 2차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항아녀 필요합니다. 모음제방 두번째 미상 1862 여기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덜수 2차 2월에 덜수 할 때 쌀 두말을 하였거든 3월에 쌀 네말을 한다.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3회주를 마치겠습니다. 3회주를 마치겠습니다. 3회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